많은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50대가 지나면 절대에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인생 가르침을 통해 나이가 들면서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첫 번째,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 군자는 위로 통달하고 소위는 아래로 통달한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위란 대의를 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아래란 눈앞의 이익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발전 없이 태보하는 인생을 의미한다. 어제의 잘못을 되짚어보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50, 60대가 되어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돈 많이 번다는 구실로 가정에 소홀했던 결과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 다 큰 자녀들과 서먹서먹해 할 얘기도 없고 배우자와는 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부부가 헌하다. 이런 관계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친한 잘못을 똑같이 다시 한 번 저지르는 일과 같다. 엉켜진 관계를 푸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은 없다. 그렇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유멸나게 뭐를 해. 하면서 귀찮아 내 팽겨두면 나이 들어가면서 마음고생만 더해질 일만 남게 될 것이다. 친한 잘못을 바로잡는데 적당한 나이 혹은 늦은 나이란 없다. 오늘 깨달았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바로잡기 위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다. 엉켜진 가족들과의 실타래를 푸는 시작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변명할 거리도 있고 억울한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거 늘어놓으면서 항변하거나 화내지 말고 내 잘못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다. 피가 물보다 진한 이유가 있다. 조금만 노력해도 묵은 감정들이 눈녹듯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얽힌 가족관계를 풀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평안한 가정을 만들지 않고서는 하루하루 더 나은 인생으로 발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집안이 전쟁터인데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주변 말에 흔들린다. 나이 마흔에 이르게 되면 온갖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이라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나이 50, 60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달콤한 말에 흔들리기는 매한가지다. 50, 60대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웬만한 지위에 오를 정도로 성과를 낸 나이다. 그런 만큼 자신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자만과 교만에 빠지기도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반대로 이제 인생 후반전을 본격적으로 살아야 하는 시점에서 친구나 동료들과 비교를 통해 이루어 놓은 것이 적다고 생각되면 인생의 회의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이를 따라잡기 위해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다. 잘 나가던 사람은 교만해져서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급해져서 주변에서 하는 달콤한 말에 흔들리고 유혹에 빠지기 쉽다. 주변 말에 흔들리고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달콤한 말에 귀가 솔깃해진다면 달은 무엇보다 자신의 욕망부터 챙겨봐야 한다. 나이 들어서도 헛된 욕망 때문에 고생하며 모은 재산 다 털리고 노후를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다. 세 번째, 외모와 내면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까먹는다. 외모를 가꾸지 않는 사람들은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말을 핑계로 산다. 하지만 이 말듯이 외모를 가꾸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연애할 것도 아닌데 이 나이에 무슨 외모를 꾸미냐며 외모 관리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운동도 잘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체형은 보기 싫게 변해가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져 있기도 한다. 내면과 외면이 잘 어울려야 군자다워진다는 노노의 문구를 이용해서 마음 수양과 함께 외모도 잘 가꿀 수 있어야 한다. 잘 알겠지만 50대부터는 노화가 눈에 띄게 빠르게 진행된다. 인생 후반전이 평안해지려면 마음 건강과 몸 건강이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우리는 50 이후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가끔 물어볼 때가 있다. 지난 잘못들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헛된 욕망으로 주변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내면과 외면을 모두 조화롭게 잘 가꾸고 있다면 이미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를 먹고 있는 것이다.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 세 가지를 버리고 산다면 행복하고 평안한 삶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인생 후반전에는 멋있게 나이를 먹는 나날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